뱀엠 어 사실 솔직히 뭐죠?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저희가 내는 느낌이 뱀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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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그 박준영 선배님께서도 뱀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도 뱀이라는 느낌을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사람을 만나서 너무 놀라서 그런 느낌이군요 이번에 사실 또 신사동호랑이랑 작업을 했죠? 네 어 이번에는 저희가 두 번째 작업인데 또 두 번째 작업이니만큼 저번 앨범에 비해서 저희를 더 많이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세 가지 포인트를 살짝 얘기하셨는데 뱀엠의 킬링 포인트를 뽑아보자면 어느 부분이 될까요? 연우 연우 파트? 연우 언니의 눈을 본다고 빠져드는 파트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시죠 빠져든다 빠져든다 나 빠져들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빠져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안무 포인트 있나요? 네 저희가 안무 포인트 안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아까 혜빈언니가 말했다시피 가장 메인 댄스는 셔플톤이 간주에 나오는 셔플하면서 팔을 이렇게 뻗는 셔플톤 댄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렴구에 나오는 첫 번째로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가 세 가지 안무가 포인트인데 자 우리 재인양이 춤추니까 땀이 나요. 진짜로. 막 몽글몽글. 여기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, 이거 약간 춤이 뜰 동작이에요. 따락이 딱 좋은, 눈이 들어오더라고요. 자, 또 필링 포인트. 두 번째는 이제 또 후렴에 나오는 배엠 댄스인데요.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희가 머리를 휙, 휙 치면서 골반을 이렇게 튕기고 살랑살랑 치는 댄스거든요. 아, 머리도 흔들면서 골반도 같이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? 같이. 어, 맞아요. 굉장히 섹시한 댄스입니다. 한번 보여주세요.